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ptt 버튼을 빠르게 활성화 하는 법 ptt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반응 속도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편으로 여러가지를 설명해 드리니까 보시는 분들이 자세히 못 보시거나 간혹 건너 뛰고 보시다가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단편적으로 기능 하나에 영상 하나씩 제작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scp 860 버튼을 누르면 0.3초 정도 딜레이가 생기는데 아 그게 아니라 누르면 바로 신호가 떨어져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젤로 어플로 가셨어요 예 여기서 설정에 가셨어요 오디오 오디오 여기에 지금 체크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어플라이머 오디오 모드 올리 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블루투스 전략 모드를 체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체크제에 있는 상태는 뭐냐면은 블루투스 기기를 배터리를 전략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오래 쓰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풀어 주시면은 배터리는 좀 잡아먹더라도 PTT 기능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실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전략 해 주겠다 그리고 풀어 주시면은 전략은 필요 없고 PTT 보내기를 빨리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전략 상태로 해 놓고 scp 860 사진을 보여 드리면요 불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죠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깜빡거리는 경우는 전략 모드인 겁니다 예 그리고 풀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풀어 주면은 지금 여기에는 변화가 없죠 불빛이 자 불빛이 변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껐다 켜져야 된다 껐다 켜져야지 설정이 제대로 먹습니다 자 다시 켜 주고요 자 요게 지금 상태로는 변하지 않는데 무전을 한번 보내시면은 바로 바뀝니다 자 여기 블루투스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불이 요렇게 계속 켜져 있죠 깜빡거리지 않고 자 배터리 전략은 안 되겠죠 그 대신 조금 더 소모가 되겠죠 그 대신 항상 ptt버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은 즉각적으로 ptt버튼에 의해서 무전이 바로 날아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만들어 줍니다 자 자 다시 깜빡거리죠 이제 전략모드가 됐기 때문에 scp860 이 블루투스 기기에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쓰겠다 그 대신 누르면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고 어차피 블루투스 기기라는 게 무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한 0.2초 정도 딜레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전을 자주 하시거나 급하게 어 용모를 빠르게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전략모드를 하지 마시고 아까 설정란에서 체크를 풀어주시고 예 항시 연결모드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전략모든지 항시 연결모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불빛을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깜빡거리면 전략모드고 항상 켜져있으면은 항시대기모드입니다 자 다시 항시대기모드로 다시 한번 바꿔 드릴게요 자 설정에서 오디오 풀어줍시오 자 자 여기서 지금 반응이 없죠 무전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블루투스가 안 되어있죠 블루투스가 풀어졌네요 자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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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